콩콩콩 콩순이 시작 두근두근 어떤 색으로 염색할까 빨강 노란 하늘색 어디 어디를 염색할까 이쪽 저쪽 전부 다 별 모양 코 같은 옷은 예쁘게 염색해요 재밌는 미용실 어린 별실 알록 우와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알록달록 미용실입니다 나 헤어 디자이너 어떤 머리로 해드릴까요 예쁜 모양으로요 그럼 이제 변신 시작 기대돼 어떤 머리로 할까요 다일까 오 웃글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요 양머리 오 토너머리 핏으로 빗고 머리 띄어요 예쁘게 바꿔봐요 재밌는 미용실 재밌는 미용실 노린 별실 달려 우와 너무 귀여워 오늘도 별실 성공 또 오세요 구, 또 놀라,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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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